물병자리, 이분이요, 판정단석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의 아주 열성 팬입니다. 아, 진짜? 그래서 그분의 춤을 다 외워서 하실 수 있답니다. 대니엄. 자, 어떤 춤을 보여주실지 음악 주세요! 좋아한다, 좋아해! 좋아하지! 자, 박명수 씨, 박명수 씨 봤습니다! 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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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! 끝났지만? 끝났어요, 끝났어요! 여기까지, 여기까지! 여기까지! 가사가 나가야 음원이 좀 저저분이 들어갔는데 박명수 씨 옆에서 봤는데 정말 광대가 서서히 보풀어 오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팬 만나셔서 신나셨는데 지금 7년 만에 팬났어요 합동공연 어떠세요? 합동공연 좋습니다 합동공연 왜 이게 뭔지? 집에 빨리 가고 싶다며요 빨리 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적극적으로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킹굴라 씨와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오늘 뭐 이거 얼마 만에 만난 팬입니까? 7년 만에 만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켜요? 박명수 씨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누가 나옵니까? 같이 콜라보로 같이 춤을 한번 음악 주세요 렛츠고 원곡자와 팬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, 네, 네 이야